해리스 정책을 한국화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조선족을 부양한다. 불법 체류자에게 국적 부여하는 프리패스를 만들자. PC와 패밀을 지지하자. 전기차로 다 바꾸자. 태양역 폭력 존나 늘리자. 빚내자. 복지 늘리자. 세금 늘리자. 기업 규제하자. 조선족 유죄율을 완화하자. 이러니까 해리스가 트럼프한테 진 게 이해가 되시죠?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트럼프는 방위비용 분담을 많이 받아내는 대신에 한국이 원하는 미국이 굳이 핵우산 이런 식으로 엮일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한국 정도면 자체 핵무장을 해버리는 게 낫지 않냐? 한국의 핵무장 문제. 이게 가장 핫 이슈로 다가오지 않겠냐? 일단 트럼프 당선이 됐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당선되는 분위기가 미국 내에서는 대부분 또 알고 있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지금 보시면 뉴욕하고 미국 동북부 쪽 일부와 그리고 서부 해안 쪽 그러니까 한국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두 군데 지역과 또 시카고 시카고는 일리노이 거기는 민주당이 이겼죠. 그러니까 이런 데가 한국 교민들이 많이 주로 살고 있는 곳인데 그쪽은 민주당이 승리를 합니다. 항상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국이다 하면 중남부 이쪽인데 중남부 쪽은 거의 완전히 싹쓸이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경합주라고 얘기했던 7곳을 다 이겼다. 이건 뭘 의미하냐? 경합주가 사실은 경합이 아니었다는 거죠. 경합주가 사실은 경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 미국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랜드 슬라이드하게 이길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한 번도 해리스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실제 해리스가 떠올랐던 8월, 9월 이때도 지금 접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접전이 아니다 사실은. 그리고 10월 이후로는 제가 끊임없이 트럼프가 많은 차로 이길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많은 언론들, 대부분의 국내 언론들이 무슨 접전에 한치 앞도 알 수 없네. 그럴 때도 한 번도 한치 앞도 알 수 없다였던 적이 없다. 더군다나 또 해리스가 반유대 발언을 한 이후로 분위기가 확 안 좋아져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승부는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선거 끝나고 나니까 본인이 트럼프 당선을 예측했네 하는 또 자칭 무당들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여기저기서 그러면서 국내 언론들의 반응이 국내 언론들이 주로 이제 CNN이나 뉴욕타임즈나 뭐 이런 워싱턴포스트나 반 트럼프, 아주 노골적 반 트럼프나 반 트럼프에 가까운 언론들을 주로 받아쓰기 때문에 해리스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왔지만 실제는 안 그랬다. 이런 식으로 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돈과 관련된 사람들이 더 진지하게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경제 쪽이나 주식 쪽이나 비트코인 쪽이나 이런 쪽이 진작부터 트럼프 당선 얘기를 해왔었죠.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군다나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13%가 폭등했다. 테슬라가 뭐 사실 일론 머스크가 막판에는 테슬라의 거의 트럼프의 거의 최고의 참모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론 머스크가 큰 역할을 했죠. 트럼프는 한국인들에 대해서 각별한 안부를 전한다. 윤 대통령은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렇게 바로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59분부터 12분간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를 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의 승부는 결국 민주당이 경제에서 실패했다. 바이든 정부 내내 경제가 과연 좋아졌냐. 살기가 좋아졌냐. 더군다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가에 환한 백인 노동자들이 결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PC, 소위 말하는 PC에 대해서 굉장히 성난 남성 군대들이 PC 블루월이라고 얘기하는 전통적 민주당 강세 지역을 전부 깨부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트럼프가 승리하니까 방산주들이 뛰고 국내 시장입니다. 배터리주가 급락했다. 트럼프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나 배터리 여기에 보조금을 엄청나게 주는 이런 거에도 반대하고 있어서 지금 보조금 지급이 과연 되겠나. 미국에다 공장을 건설하면 보조금을 엄청나게 준다라는 식으로 바이든이 끌어들였는데 그 정책이 계속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찍히고 있고 다만 트럼프가 비트코인은 트럼프 때문에 사상 최대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구글 해체론자다. 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 이번 선거에서 기부금 현황을 보면 해리스가 훨씬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리스한테 가장 기부를 많이 한다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이런 빅테크들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트럼프 쪽에도 약간이라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구글이 해리스한테 최대 기여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을 기여를 했죠. 그런데 구글은 트럼프 쪽에는 전혀 돈을 안 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 다음으로 많이 내긴 했지만 트럼프 쪽에도 조금 냈어요. 저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죠. 보이죠. 그런데 구글은 트럼프한테는 전혀 안 했다. 구글, 존슨앤존슨, 애플 이런 것들은 트럼프 쪽에는 전혀 안 하고 오히려 트럼프한테 가장 많이 한다는 아메리칸 에어라인, 월마트, 보잉, 로키드마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페덱스 이런 보시면 방위산업체, 비행항공업체 이런 곳인 게 확인이 되죠. 그리고 유통업체들 코스코, 월마트 이런 곳이고 존슨앤존슨과 브라운앤브라운은 양쪽에 했다. 그런데 물론 헤리스한테 훨씬 많이 하고 트럼프한테는 보험 든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주로 항공사들이 많네요. 아메리칸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노드롭 그루만, 로키드마틴, 보잉 이런 데는 대표적인 방산주들이죠. 그런데 레이시온도 마찬가지고요. 레이시온노드롭 그러면 로키드마틴은 지금 세계 1, 2, 3위의 방산업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방산업체들이 트럼프한테 대거 지원을 했다. 물론 대거도 아닙니다. 이쪽 보시면 헤리스 쪽에 냈던 금액과 이쪽 금액을 보면 현저하게 차이가 나죠. 헤리스한테는 몇십만 달러 단위로 기여를 했다면 이쪽은 5만 불, 4만 불 이런 수준이라서 마이크로소프트는 4만 불이라도 냈는데 구글은 아예 내질 않았다. 델타이어라인까지 그냥 비행 항공사들하고 방위산업체하고 그리고 전통적인 유통업체 이런 데들이 주로 홈데포, 코스트코, 월마트 이런 곳이 트럼프의 지지자다. 그런데 벤스 부통령은 원래부터 구글 해체론자인데 이제 트럼프 정부 내에서 구글에 대해서 어떤 압박이 가해질지 비추가 주목이 됩니다. 구글의 독점 체제에 대해서 예전에 벨이나 그러니까 통신 쪽에 벨이나 또 스탠다드 오일이나 이런 쪽에 독점력이 너무 강해서 80%, 90% 이렇게 되면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죠. 그래서 해체를 합니다. 그래서 벨도 그렇고 스탠다드 오일도 그렇고 석유와 통신을 완전 장악했을 때 정부가 나서서 미국 정부가 나서서 해체했던 지역별로 쪼개거나 뭐 이렇게 한 경험이 있는데 지금 구글이 그런 운명을 맡게 될 것인지 지금 벤스 부통령은 아주 강력한 구글 해체론자이기 때문에 구글의 해체가 가시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해리스 한번 보시면 해리스 정책을 한국화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식일지를 보시면 조선족을 부양한다. 불법 체류자에게 국적 부여하는 프리패스를 만들자. PC와 패밀을 지지하자. 전기차로 다 바꾸자. 태양력 풍력 존나 늘리자. 빚내자. 복지 늘리자. 세금 늘리자. 기업 규제하자. 조선족 유죄율을 완화하자. 이게 해리스의 정책인 거죠. 저기 조선족을 이민자로 바꾸고 나머지 놔두면 다 해리스의 정책인데 이러니까 해리스가 트럼프한테 진 게 이해가 되시죠. 저렇게 하면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트럼프의 약간 허풍 내지 허세 중에 제일 센 게 자기가 당선되면 24시간 내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기대하기로는 트럼프가 어떻게든 나서서 조속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것이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끝낼 것이다. 이렇게 다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이 파병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전쟁이 빨리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우크라이나에다가 뭔가 지원을 약속하기보다는 미국 대선 결과를 지켜보자. 이게 이제 입장이었는데 지금 대선 결과가 트럼프 승리로 확정이 됐으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하느냐에 발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섣불리 우크라이나와 접촉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움직임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크라이나 지지 우크라이나 지원 이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트럼프가 푸틴하고 직접 거래해가지고 전쟁을 끝낸다면 제일 황당한 건 김정은이 되겠죠. 김정은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뭔가 큰 걸 계속 얻어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중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냉각되는 것을 각오하고 러시아에다 지금 올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그야말로 배신을 해버리면 낙동강 오리알되는 건 김정은이죠. 그런데 국제관계에서 한순간에 태도 바뀌고 이런 거는 정말 인간관계보다 더합니다. 그야말로 국익에 따라서 얼굴을 확확 바꾸는 게 국제관계이기 때문에 국제관계에서 어느 나라의 특정 국가에 너무 의존하거나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흐름을 어떻게 흐름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민감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주류 언론들이 전부 박빙이라고 하더니만 전혀 아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이 미국 가서 여론조사를 하는 건 아니니까 미국의 특정 언론들을 받아서 쓰는 것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미국 주류 언론들도 다 틀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미국의 주류 언론이라고 하는 데들이 대개 민주당 성향을 띄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어떤 언론을 보느냐에 따라서 폭스뉴스 보신 분들은 일방적으로 트럼프가 우수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CNN만 보고 있으면 트럼프가 어떻게 이겼는지 이해가 안 되죠. 트럼프 저도 어제 개표 상황을 CNN과 폭스를 번갈아 가면서 봤는데 CNN 쪽은 아주 노골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화이트 노 디그리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학력 백인들 저학력도 아니고 아예 노 디그리 이런 식의 표현은 정말 좀 너무 대학 학위가 없는 거죠. 대학 학위가 없는 그런 백인들 저학력 백인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걸 저학력 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흑이 없음 고절 뭐 이런 식의 표현인 거죠. 고절 이하 백인 트럼프 트럼프는 조선업에 한국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오늘 윤 대통령과 통화해서 했다는 건데 이게 뭘 의미하냐 조선업이라는 게 다른 조선업이 아니라 미국 해군 미국 해군의 함정 건조 능력이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국 법상에 미국 조선소에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외국의 조선소나 외국에서 전함을 발주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엄청나게 함정수를 늘려나가고 있는데 미국은 조선업이 사실상 황폐화되다시피 해서 제대로 함정을 정비하거나 건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한국 조선업에서 미국 내 진출을 해가지고 이런 면을 커버를 해달라 지금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의 세계적 건조 군함과 선박의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얘기가 결국 미 해군 함정들에 대한 정비 수리 보수 그리고 건조 이런 분야에 있어서 한국의 협력이 절실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중국배들은 중국에서 만들지만 미국배는 한국에서 만들 수밖에 없다. 한국이 만들어줘야 된다. 한국이 미국에 가서 지금 그래서 하나오션은 지금 이미 미국 조선소를 하나 인수를 해가지고 이런 수요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 캠프에서는 계속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선거 내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한국으로부터 방위비용 분담을 많이 받아내는 대신에 한국이 원하는 그리고 미국이 굳이 핵우산 이런 식으로 엮일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한국 정도면 자체 핵무장을 해버리는 게 낫지 않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한국의 핵무장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여론조사도 보면 응답자의 70%가 핵무장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어서 그동안 민주당 정부에서 확장 억제 이런 방식을 택해왔는데 그런 핵우산 말고 그냥 북한이 지금 저렇게 핵무기를 늘려가고 있는데 우리도 그의 상황에서 핵에는 핵이 가장 확실한 방어책이라는 거는 역대 50여 년간의 냉전 상황에서 확인된 전략이죠. 그러니까 어떤 방위 전략에 있어서 방위 전략 내지는 국방 안보의 전략에 있어서 가장 검증된 전략 세계 역사상 가장 검증된 전략이라고 얘기되는 게 상호 확증 파괴 전략입니다. 이건 뭐 역대 역사상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그리고 그 이후에 펠로폰네서스 전쟁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리스 내 아테네와 스파르타 전쟁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카르타고와 로마의 전쟁이라든지 이런 그때부터 지금까지 역대 어떤 패권국과 부산국 습관의 관계 이런 것들 모든 것을 합쳐서 안보나 외교의 전략에 있어서 가장 입증된 전략이 가장 입증된 전략이 지금 말씀드리는 상호 확증 파괴 핵 무기에 있어서의 상호 확증 파괴 전략입니다. 이거는 냉전시대 내내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50년 동안 정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전쟁을 치르지 않고 소련과 동국권이 무너진 그 배경에는 이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이 뭐냐 핵 무기에는 핵으로 대응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핵을 많이 쓸 것 같다 그러면 우리도 핵으로 해서 서로 서로 망한다. 상호 특정적으로 모든 것을 파괴한다. 이게 상호 확증 파괴.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든지 먼저 버튼을 누르는 쪽은 양쪽이 다 완전히 폭망하는 걸 각오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만 망하거나 저쪽만 망하는 게 아니라 서로 완전히 망할 걸 각오하지 않는 이상은 핵 버튼을 누를 수가 없게 만드는 그게 상호 확증 파괴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상호 확증 파괴 전략에는 항상 어떤 미친놈이 등장해가지고 자기는 죽을 건 당연한데 전 세계를 멸망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핵 버튼을 누르는 그런 게 영화에는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패권국이든 그에 대응하는 국가든 간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상호 확증 파괴 전략하에서 절대로 선제 공격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을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핵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로 대응하겠다? 이건 전제가 잘못된 대응인데 근데 이제 우리는 현무5가 달고 있는 8톤 가까운 탄두는 사실상 전술핵 수준의 파괴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쓰면 핵무기나 거의 준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니 근데 저쪽에서는 큰 거 핵 한 방으로 서울을 한 방에 때려버리는데 우리가 뭐 자잘한 거 열 발 쏘고 스무 발 쏠 시간이 있을까요? 시간과 어떤 의사결정의 어떤 여유가 과연 있겠는가 저쪽에서 큰 거 한 방을 쏘면 우리도 큰 거 세 방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쪽에서 만일에 서울 하늘에다가 핵폭탄을 떨어뜨리겠다. 그럼 우리는 평양과 원산과 의주 주요 도시들 전체에다가 똑같은 파괴력을 가진 핵무기를 열 발을 쏴 줄 각오를 하고 있어야 그리고 그 후에 백발이 더 날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저쪽에서 한 발을 먼저 쏠 생각을 못하는 거죠. 지금 뭐 북한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연평도나 백령도에 재래식 무기로 공격을 해가지고 연평도나 백령도를 지원하는 군대가 오기 전까지 몇 시간 내에 연평도 백령도를 먼저 점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황을 보겠다. 뭐 이게 지금 국지전 전략이에요. 북한이 생각할 수 있는 국지전 전략인데 우리가 그에 대응하려면 연평도 백령도에 북한이 만일에 상륙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그걸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연평도 백령도에다가 대기시켜 놓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항상 저쪽이 생각할 수 있는 전략이 전술이나 전략이 있다면 거기에 충분히 맞받아칠 수 있는 대비가 되어 있어야만 당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결국 트럼프 이기 트럼프 이기 내내 한국의 핵무장 문제 이게 가장 핫 이슈로 다가오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트럼프 이번 해리스 이 선거는 트럼프가 7월달에 총에 맞았을 때 그때 이미 승부가 결정났다. 그 총알이 트럼프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 못한 순간 트럼프의 승리는 사실상 그때 결정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트럼프를 막아보려고 4번의 기소를 하고 4번의 기소를 하고 법정에 세우려고 하고 법정에 세웠죠. 세우고 한 번에 유죄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 없이 트럼프는 계속했고 그러다 안 되니까 결국 암살 시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암살 시도는 민주당이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여간 어떤 세력 대 세력이 맞붙으면 당은 그 중심에 있지만 그 주변에 하여간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우파 세력과 민주당 쪽을 중심으로 한 좌파 세력이 좌우가 맞붙었는데 결국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총격이었다. 지금 제목에는 막말 성추문 두 번의 탄핵 설추 대선 불복 까지만 써있지만 총격 피격까지 피격이 가장 중요한 장면이죠. 피격까지 있었음에도 트럼프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78세입니다. 78세. 70세의 정치를 시작해서 대통령을 두 번 하는 거죠. 트럼프 당선의 핵심 조연인 머스크는 정부 규제 철폐 담당으로 입각하게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해서 X로 만든 것이 사실 이번 선거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 사실 트위터가 완전히 좌파들 놀이터였는데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해가지고 X로 만든 이유로는 트위터가 예전의 좌파 온상 이 타이틀을 완전히 벗고 오히려 트럼프 지지층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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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